광주광역시 북구 인구가 3,000원에 거래건수를 살펴보면 333건으로 직전월인 2023년 12월 277건에 비해 약 20.2% 증가한 수치입니다. 향후 아파트 가격의 중요한 요인이 될 광주광역시 북구 인구와 세대수 그리고 공급량을 간략하게 안내드리면 2024년 2월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인구는 42만 1,68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영유하에서 50대까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50대 이후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세대수는 19만 9,280세대로 아주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공급 물량은 2024년 5,062호, 2025년 5,068호, 2026년 3,434호, 2027년 7,34호입니다. 자 그럼 광주광역시 북구의 최고가 대비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락률 7위 신용동 첨단자의 일단지 2010년 3월 사용 승인된 총 10개동 594세대 최고층 15층 아파트의 34평형으로 2021년 9월 최고가 6억 2,700만원에서 2022년 12월에 2억 5,200만원 떨어진 최저가 최저가 3억 7,5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0.2%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2월 7일에 거래된 4억 1,000만원입니다. 신용동 첨단자의 일단지 34평형 아파트의 2018년 평균 거래가는 2억 원 초반에서 3억 원 초반으로 2022년 12월 최저가 3억 7,500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9,000만원 정도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4억 1,000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억 2,500만원 정도 높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4억 1,000만원에서 4억 8,500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61에서 62% 수준입니다. 하락률 6위 동림동 동림 푸른 마을주공 3단지 1997년 12월 사용 승인된 총 15개 동 1,514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24평형으로 2022년 8월 최고가 1억 7,300만원에서 2023년 10월에 7,000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1억 3,0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0.47%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2월 8일에 거래된 1억 3,700만원입니다. 동림동 동림 푸른 마을주공 3단지 24평형 아파트의 2018년 평균 거래가는 1억 원 초중반으로 2023년 10월 최저가 1억 3,000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3,000만원 정도 낮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1억 3,700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500만원 정도 높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3,2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86에서 88% 수준입니다. 하락률 5위 매곡동 하남 1993년 1월 사용승인된 총 2개동 298세대 최고층 18층 아파트의 31평 A타입으로 2022년 6월 최고가 2억 1,000만원에서 2022년 11월에 8,500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1억 2,5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0.48%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12월 19일에 거래된 1억 6,000만원입니다. 매곡동 안함 31평 A타입 아파트의 2018년 평균 거래가는 1억원 중반으로 2022년 11월 최저가 1억 2,500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3,000만원 정도 낮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1억 6,000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000만원 정도 높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7,000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88에서 89% 수준입니다. 하락률 4위 일곡동 일곡호반 일신 1997년 1월 사용 승인된 총 4개동 378세대 최고층 15층 아파트의 23평형으로 2022년 6월 최고가 2억 1,300만원에서 2023년 3월에 8,800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1억 2,5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1.4%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2월 3일에 거래된 1억 5,700만원입니다. 일곡동 일곡호반 일신 23평형 아파트의 2018년 평균 거래가는 1억원 중반으로 2023년 3월 최저가 1억 2,500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2,000만원 정도 낮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1억 5,700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200만원 정도 높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5,500만원에서 1억 8,300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87에서 90% 수준입니다. 하락률 3위 문흥동 문흥우미 호반 1994년 9월 사용승인된 총 2개동 320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31평형으로 2022년 3월 최고가 2억 3천만원에서 2022년 10월에 1억 원 떨어진 최저가의 1억 3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3.5%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8월 29일에 거래된 1억 7천만원입니다. 문흥동 문흥우미 호반 31평형 아파트의 2018년에서 2019년 평균 거래가는 1억 원 중반으로 2022년 10월 최저가 1억 3천만원은 2018년에서 2019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2,500만원 정도 낮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1억 7천만원은 2018년에서 2019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500만원 정도 높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7,500만원에서 1억 9,500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81에서 82% 수준입니다. 하락 하락률 2위 문흥동 문흥상록 1997년 4월 사용승인된 총 9개 동 968세대 최고층 19층 아파트의 23평형으로 2021년 12월 최고가 1억 8천만원에서 2023년 8월에 8천만원 떨어진 최저가의 1억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4.5%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1월 18일에 거래된 1억 4천만원입니다. 문흥동 문흥상록 23평형 아파트의 2018년 평균 거래가는 1억 원 초중반으로 2023년 8월 최저가 1억 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3천만원 정도 낮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1억 4천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천만원 정도 높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1,200만원에서 1억 6,500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89에서 94% 수준입니다. 대망의 하락률 1위입니다. 문흥동 문흥라인 3차 1994년 8월 사용 승인된 총 2개동 288세대 최고층 18층 아파트의 23평형으로 2022년 6월 최고가 1억 6,300만원에서 2023년 9월에 7,300만원 떨어진 최저가 9,0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4.8%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1월 22일에 거래된 1억 3,000만원입니다. 문흥동 문흥동 문흥라인 3차 23평형 아파트의 2018년 평균 거래가는 1억원 초반으로 2023년 9월 최저가 9,000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3,000만원 정도 낮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1억 3,000만원은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000만원 정도 높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2,300만원에서 1억 6,300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91에서 93% 수준입니다. 이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직거래를 제외한 최고가 대비 최소 40.2%에서 최대 44.8% 까지 큰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